머러이노 타이쪼! 어 왔군요. 여기 사네. 진짜? 어, 심장을 마쳐라. 역시 피지크 최강자를 가리는 자리라서 갑옷 거인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안 올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부터 와 있었는데 몸 좋으신 성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니까요. 굉장히 위축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 타이쪼가 오니까 한결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예, 오늘 그 AGP, 이 갑옷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킹유진의 팬으로서 킹유진 선수 보러 왔습니다. 요즘 SNS 상으로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은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등이 진짜 돌았더라고요.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게 확실히 보이고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AGP 원하는 마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들 제가 무슨 이벤트를 갑자기 맞게 됐습니다. 유명한 선수분들 앞에서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데 서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경풍 추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HDX 앰베소드로 활동 중이신 유튜버 권형님께서 추첨해드리겠습니다. 3단계 화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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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동으로 유튜브하고 있는 권형이라고 하고요. 청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5등입니다. 상품권 1만 원권이고요. 25번입니다. 아, 박수! 박수 2번입니다. 자, 마지막 1등은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 170번입니다. 박수 합시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유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IFBB 프로 중에서 누가 최강인가를 가리는 이 AGP 프로전에 나와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현장의 이 느낌 생생하게 좀 전달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시아 그란프리 프로 맨즈 피지크 첫 번째 선수 이윤성 와 너무 멋있다. 프로전을 왜 이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서우영! 숨쳤다! 용태원! 김영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크에게 히스크투기 이유진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진! 멋있다! 이유진!! 와 뭐야 킹 유진 사랑해요! 유진 선수 대회 뛰는 건 처음 뵀는데 진짜 성적은 내지 못했던 대회라서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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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놀드 클래식이라고 아놀드가 만든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5등을 하고 오셨어요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풍석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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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를 좀 받아가야 돼가지고 경기를 뛰시는 건 처음 뵀는데 아 간지가 자잘 나시더라 아니 저는 이게 프로토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짜 눈호강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별거나 이런 것들 떠나서 눈이 정말 즐거워지는 그런 광경이었고 응원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한마디만? 저희 이제 히트니스를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어 부속이 형 자 브라더들 제가 또 이렇게 운 좋게 브라더들 그 아놀드 클래식도 갔다 오시고 뭐 여러모로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아직은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님 그 자각이 형님 그 홈트 하시는 것도 제가 다 봤어요 마음속으로만 정말 이렇게 응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혁이가 따로 연락은 안 주더라고요 마음으로만 연락을 하고 가끔씩 제가 연락하잖아요 가끔씩 한 번씩 아주 가끔씩 까먹을만한 마음으로 오늘 경쟁이기도 하지만 즐기는 분위기 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즐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공이 부족해가지고 아 AGP 우승하셔가지고 올림피아로 바로 직행하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소감 한 말씀 네 뭐 AGP 무대에서 제가 100% 만족할만한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로 올림피아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킹유진을 만났습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결과가 살짝 아쉬웠어요 그쵸? 저도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올랐지만 다른 선수들의 성장폭이 더 컸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은 킹유진이 최상의 컨디션이었다 진짜로 킹유진 실제로 보잖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네 그래서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눈어강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내추럴 선수로서 이렇게 자부심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뭐 내추럴에 대한 자부심은 없고요 프로리그에 뛰어든 이상 그냥 프로고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여기서 내추럴 특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늦더라도 천천히 위험성 없이 가서 나중에는 고지의 깃발을 꽂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인드 개잡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분들에게 좀 한마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진심인 남자 항상 이제 운동인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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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냄 că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운동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점심이 이란 진심이 말씀드렸던